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예안입니다. 또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간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운세부터는 띠별 해석까지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띠를 가지고 하는 해석은 참으로 다양하거든요. 그냥 정말 달랑 어떤 소띠, 쥐띠 이런 띠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신자진이라든가 사유측이라든가 삼합 중심으로 그룹화를 지어서 빨리빨리 길룡을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인 관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일관별로 진행을 하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띠 흐름으로 우리가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까 해요. 뭐든지 완벽한 방법은 없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우리 예전에 왜 기억나세요? 신문이 발간이 되면 한쪽 코너에 작게 주간운세 흐름이 있었어요. 띠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모든 띠가 다 같을 수 있겠어요. 비슷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 현재 12운성을 제게 따로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운세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중률이 참 높은 편이에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6월 13일 한번 볼게요. 이번 주간 자체가 망종이라고 하는 날짜 이후에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 전 단계에서 병화라고 하는 기운이 계속 이번 주까지 영향을 부리고 약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목요일 정도까지 해서 병화가 계속 힘을 쓰고 그다음에는 기토가 지금 현재 병호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병화가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영향을 부리고 그다음에 기토로 영향권이 바뀌게 된다. 이거는 모든 일간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되시고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일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목부터 시작을 하죠. 감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그린 이 부분이 감목이고요. 조금 신경을 썼는데 이번 주간에 진하게 표시를 좀 나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래도 따로 감목이라도 표시를 따로 올릴게요. 지금 우선은 흐름을 보셔야 되니까 감목이 목요일 정도까지는 병화에게 그리고 그다음 금, 토, 일로 지나면서 감목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바뀐다라고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주중에는 식신인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거니까 감목 나름대로 발전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외부에서 운의 흐름을 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토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드디어 조금씩 감목이 조금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안정권에 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 정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퇴지 환경에 이 감목이 누이고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실제로 감목분들께서 발이 묶이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6월 14일 무술일도 한번 보자면 현재가 정관과 지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감목이 누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와 또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식상고지와 재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이 날에 그렇다면 감목일간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6월 15일 기회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누이게 되는데 외부에서의 연락빈도가 늘어나요. 바빠지는 거죠. 감목이. 감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 6월 16일은 경자일입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누입니다. 현재 위치가 다소 불안해질 수 있어요. 초조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 6월 17일이죠. 신축일인데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누이는 날인데요. 관성에 해당하는 금화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일이 많습니다. 감목 분들이 고달플 정도로 일복에 시달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토요일 이민일 한번 보시죠.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감목이 누입니다. 윗사람과의 관계도 이날 순조롭고 또 계약으로 인한 사인이나 어떤 계약 구매로 인한 이득이 이날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 6월 19일 개묘일도 살펴보자면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감목이 누입니다. 주변의 시선 또 부담을 확 물리칠 정도로 감목 분들에게는 결점이 적은 날 중 하나이고요. 또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추진형도 생깁니다. 오늘 공부하러 가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오늘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지 오디션 보러 가야지 이런 것들이 따다다다다다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오늘 살펴봤고요. 제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맨투맨 과외 수업 받고 싶으신 분들 개별적으로 1대1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으로 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마이크 세팅이 좀 끊겨서 다시 녹화 버튼 눌렀는데요. 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목요일 정도까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전주에 이어서 이 병화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을목이 그 뒤로부터는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생명을 키우기에 아주 알맞은 아주 적당한 이 병화의 그 영향력을 선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발전적인 형태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기토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안정권에 들고 또 기토 입장에서 또 밭을 획득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을목의 일탈을 줄어들게 하는 약간의 스트레스는 동반이 돼요. 안정권이긴 하지만 간목과는 이제 다른 게 스트레스가 동반이 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 정휴일이 들어오는 이 월요일은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해왔던 일이 실제로 끝나고 또 다른 일로 을목이 방향을 틀게 되는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 6월 14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 청간 지지에 이렇게 정제가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누여서 술토라고 하는 이 환경제 특성상 화의 에너지와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와 재고지의 환경이 같이 형성이 되는 셈입니다. 즉 생각 자체가 많아지고 그리고 신중해지고 을목이 자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6월 15일은 기해일이 들어왔는데 편제가 장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4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고 컨디션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고 컨디션도 떨어지지만 섣불리 실행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괜히 이제 초조해지거나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을목은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주 초에 장점을 또 획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6월 16일 경자일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정관이 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을목분들이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것을 노력해도 시스템적인 문제라서 내가 혼자서 애써 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6월 17일은 신축일이기 때문에 청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또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금요일 에너지가 이 축일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같이 형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다수의 응원과 지지를 을목이 받게 되어서 사실 힘이 아주 크게 나는 으쌰시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 토요일 6월 18일은 이민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데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소 받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6월 19일은 개묘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골록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데 얻고자 하는 계획이 실행력을 실천력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뒷심도 생기고 그래서 중도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거나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을 중도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기토에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에 의해서 을목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그린 이 표시가 병화일간이고요. 이제 주중에 병화가 같은 비견인 병화에게 전주에 이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판단력이 병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에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든든한 분들께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헷갈리는 상황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도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게 돼요. 가족 중에서 조금 똑똑한 분들께 의지를 한다거나 판단할 만한 일을 상황을 또 피해서 책임을 회피하듯이 내가 굳이 선택하고 결정짓지 않아도 되는 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기토가 들어오죠. 정확하진 않지만 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까지 넘어가거든요. 이제 상관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셈인데 생명을 키우게 되는 입장으로서 아주 잘 이 병화가 자신의 실적들을 잘 가꾸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화들은 굳이 노력을 하거나 또 어떤 생계적인 위험이 닥쳐도 이걸 또 메꾸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참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날 6월 13일 월요일 정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놀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속박에서 병화가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었던 일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월요일이 흘러가고요. 이제 화요일 6월 14일은 바로 식신이 청간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누리는데 이 술토라는 환경제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 그리고 토의 에너지가 모두 입고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식상고지와 자신의 에너지인 화의 에너지가 같이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유동성에 제동이 한 번 걸리거든요. 6월 14일 날짜 상황에 생긴 어떤 고비 비슷한 현금을 막아야 되는데 막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 현금 흐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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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적금 통장 같은 걸 깨서 급한 고정비를 막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일 6월 15일은 기예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떠나서 병화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게 되는 날이에요. 멀리 이제 다녀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음식을 찾아서 식도랑 여행을 가신다거나 또는 기존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한 번 눈을 돌려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6월 16일은 경자일이기 때문에 편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 금전에 대해서 그동안 겪었던 문제가 일부 일부가 아니죠. 아주 대부분이 해갈이 됩니다. 이 금전 문제 화요일에 겪었던 문제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해갈이 되는 시원하게 상황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은 6월 17일 신축일이 들어왔는데 정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추길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어떤 기회나 또 금전의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다소 좀 안정적인 흐름이 조성이 돼요. 그 다음에 6월 18일 토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와 있죠. 편관이 청관에 들어와 있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주목을 끌만한 일이 병화에게 생깁니다. 시선집중이죠. 그 다음 일요일은 개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이 목욕주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데 본인의 능력에 대한 과시욕구 자기 과시욕 또는 나의 재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이날 어떤 병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욕구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화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병화의 자긍심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학생이라면 병화가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날 일요일에 크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다수가 이제 많이 모여있는 넓은 장소에서 어떤 학교에 입학 원서를 받았다더라.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아주 갈목할 만한 성적을 또 세웠다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과 명예욕구가 확 올라가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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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동그라미로 정화일간 제가 지금 표시를 했고요. 약 목요일 정도까지 정화가 겁제에 해당하는 병화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된다면 정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뜨거운 불길이 다소 어두워지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한 직업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그리고 뒤이어서 금토일 이렇게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기토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일에 본인이 물론 의도는 도와주려고 나설 수가 있겠지만 또 자신의 상황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또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의 일에 내가 간혈을 간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또한 활동력 자체를 내 마음대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소 참으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울 거야라고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괜한 오해를 받는다거나 또 나의 선한 의도가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과 그런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다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6월 13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유일이 들어왔는데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 일부 조력자 조언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죠. 나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14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간지지가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정화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이렇게 식상고지 환경을 만들면서 환경 자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화분들은 평상시보다 능력치 자신의 재능으로 주변에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이 능력 자체가 능력치가 확 올라가요. 마치 게임에서 게이지를 모아서 상승하게 되는 것처럼 능력치 자체가 급상승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나 어떤 변수 내가 평상시대로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제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문제 상황들을 정화 일관분들은 고스란히 다 그냥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변수 자체도 정화 일관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이날 화요일입니다. 아주 멋있게 볼까요. 모든 분들께. 전반적으로 오는 떨어지지만 화요일 하루만큼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수요일은 기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무기력해지는 날이긴 합니다. 길 수요일 자체가. 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지금 뭔가 지어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는 시나리오를 쓰신다거나 배역을 지금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는 그 배역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배우 또는 노래에 집중해야 되는 가수 또 그림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예술가 또 학업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수험생 입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감을 위해서 수요일은 무조건 대청소하셔야 됩니다. 이 해가 사실 이제 깨끗한 글자는 아니거든요. 이 감목을 품고 있고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한 양적인 에너지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추다 보니까 이제 기회일 자체는 좀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양기가 이제 솟아 올라오면서 어쨌든 정화분들이 조금 제 운세영상을 그대로 챙겨보셨다면 수요일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하시라 불필한 거 버리시고 주변 좀 정리를 해놓고 내가 집중하기 위한 최상의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럼 목요일은 6월 16일 경자일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절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단계별로 안정적인 능력치 상승이 이제 생겨요. 화요일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고 저 목요일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 굳이 찾지 않아도 이런 게 있었네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려 이렇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그러면서 오늘 너무너무 막 에너지가 아이디어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실증을 좀 빨리 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는 거 기존에는 흘 자주 가던 밥집이 있는데 오늘따라 거기는 너무 그냥 질리는 거죠. 그래서 좀 거리가 떨어져도 조금 멀리 걸어가도 나는 오늘 좀 색다른 걸 먹고 싶어 이런 마음도 생기는 기존의 연인에게도 약간 곤태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마 금요일 6월 17일 신축일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정간에 들어온 날이고 또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이 정화가 노이죠.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다 보니까 재고지 환경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이 금요일에는 이제 정화분들의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이틀째 이날 좀 심할 거예요. 식탐이 강해지게 돼요. 계속 간식을 찾게 되거나 다이어트해야지 다이어트해야지 하는데도 입이 계속 말라요. 뭔가 계속 입에 넣고 싶어요. 먹고 싶고 음료수가 당기거나 달달한 게 당기거나 그렇게 계속 입에 뭔가를 우물우물해야 될 수 있어요. 심하면 손톱을 뜯을 수도 있고요. 토요일은 식탐이 올라온다. 토요일은 볼게요. 6월 18일 이민일이 들어와 있죠. 정관이 정관에 들어와 있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 계획과 약속을 정화일가분들이 먼저 깰 수 있어요. 저녁에 어떤 데이트 약속이 있다거나 오후에 어디 놀러가고 그러는데 약속을 먼저 깰 수 있고 아니면 고향에 오랜만에 이번 주말에 내려가기로 티켓을 예약을 해두셨는데 그냥 취소하게 됐어요. 내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요. 계속 갈등을 하게 되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지 말자. 집에 쉬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 계속 변명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해야지. 금요일에는 막 폭식하고 근데 토요일 아침에도 딱 눈을 뜨고 오늘 점심부터 다이어트해야지. 그리고 또 밀어요. 저녁부터 다이어트해야지. 또 밀어요. 오케이.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 정화일가분들이 담배를 만약에 흡연을 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찾아서 정당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 위안을 삼는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일요일은 6월 19일이죠. 개묘일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두통이나 생길 수가 있고요. 개묘기둥에 아이고 죄송해요. 개묘기둥에 이 특성이 들어와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크게 후회할 만한 상황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원피스를 큰 맘 먹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좋아했던 게 A 원피스인데 B 원피스가 가격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서 A를 포기하고 가격으로 그냥 이 물건을 선택했다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원피스가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선택을 정하여간 분들이 크게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운세 상황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지금 몇몇 날짜는 능력치가 올라온다거나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 자체는 정화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그다지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유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전력을 쏟아야 된다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계속 자기관리를 하셔야 돼요. 운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또 일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이 글자가 무토라는 글자이고요. 약 목요일 정도까지 병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토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자 무토 입장에서는 우선 이 편인인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주중에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 부서가 바뀌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는 하던 일 자체가 성격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기토가 연달아서 들어오죠.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겁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에너지거든요. 혼자서 외롭게 계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조력자가 들어오는 부분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무토 분들께는 이게 조력자로 들어온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일에 내가 값나라 배나라 하는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갑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계속 간섭하고 좀 잔소리하는 위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역할 악역을 맡는 악역을 자처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부터 또 보시게 되면 정료일이 들어와 있는데 청간에 정인이 들어와 있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거든요. 약속이 틀어지고요. 또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일이 진전이 잘 안됩니다. 진도가 잘 안나가지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화요일은 6월 14일 무술일이죠.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인묘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토의 에너지도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같이 일을 하고 계신 주변 사람들과의 상황이 역시 이틀째 발전이 더디고 진전이 느려지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류 배송이 빨리 돼야 다음 단계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될 텐데 이 화요일은 계속 뭔가 느려지고 또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수요일은 기계일이 이제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변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돼요. 기존 팀원들과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동료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같이 교차로 일어나고요. 이제 목요일 경자일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거든요. 계속 잘해왔던 일 또 익숙한 일 여기서 실수가 연달아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권리 권한을 전혀 다른 얘기 가로채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급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특혜를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금요일은 신축일이에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게 되고 축토라는 환경제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에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한 보상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연달아서 들어와요. 감사하다는 표현부터 작은 선물 쿠폰 선물 혹은 어떤 혜택까지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 언론에 나의 이런 공로가 노출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혜택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은 이민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모토가 놓이는 날이죠. 금전적인 기회나 제한이 개개인별로 조금 규모는 다를지언정 평상시보다 크게 들어옵니다. 선입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금이 아닌 포인트의 형태로 본인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일요일 6월 19일 개묘일이죠.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바람을 쐬려고 멀리 장거리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다수와 어울리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돈만 쓰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가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은 거리를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화기도 꺼두시는 게 좋아요. 본인에게 들어온 연락 자체가 반가운 연락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오늘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띠별 해석을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자 우선 원숭이 그리고 쥐띠 용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원숭이띠고 가운데가 쥐띠 그리고 용띠 입니다. 이 세가지 띠를 합쳐서 겨울 그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 기운으로 묶여진 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월, 월, 하, 수, 목, 금, 토, 일 흐름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신자진에 해당하는 원숭이, 쥐띠, 용띠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연살의 기운 그리고 화요일은 월살의 기운 그리고 수요일은 망신살의 기운이 그리고 목요일은 장성살의 기운으로 또 강해지고 금요일에는 반한살이라고 하는 기운에 놓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자들은 모두 지지 중심으로 해석을 한 부분인데 간단간단하게 토요일은 영마살의 기운으로 마지막 일요일은 육회살의 기운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챗바퀴가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부분인데 3개씩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연살에 놓인 날이기 때문에 연살이라는 것은 기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전이라든가 기회들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원숭이, 쥐띠, 용띠가 또 월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방해가 들어오는 날이고요. 수요일은 역시 방해가 두 번째로 들어오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틀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 목요일 장성살에 이렇게 경자일에 놓인 상황 때는 일이 오히려 잘 됩니다. 내가 주도를 하고 잘 풀리는 날 그러면 금요일은 어떠한가? 금요일은 신축일, 반한살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이 잘 되는데 목요일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금요일에는 인정을 받아요. 그럼 토요일에는 영마살에 놓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새 출발, 새로운 시작 어떤 일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럼 일요일은 어떠한가? 일요일은 주로 약속을 좀 주고받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요일 어떤 전주의 합격 소식을 듣는다거나 또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활동은 위축이 되지만 내가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거나 또는 유리한 상황을 얻게 되는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틀펴봤고요. 이제 또 다음 띠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유축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 금, 닭 속 이 세 개의 띠들은 바로 가을 그룹인 금의 기운으로 묶여져 있는 띠들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장성살 지지 중심으로 모두 지금 빠르게 한번 적어 볼 텐데 화요일은 반한살 그리고 영마살 수요일이 목요일이 육회살 그리고 금요일이 화개살 토요일이 겁살 뺏고 뺏기는 그리고 일요일이 토끼 자리니까 제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그냥 기릉을 보는 거니까 이 사유축띠들이 우선 월요일에는 흐름이 괜찮아요. 내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인기 있는 이 도화살 글자 유가 내가 주도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화요일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적게 할 거니까 반한살이고 또 영마살에 놓인 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주 바쁜 그러니까 일복이 좀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 경자일 육회살에 놓인 날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이 목요일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상황이 어떤 사건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육회살날이다 보니까 이 자일의 속성답게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 어떤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이동수도 이날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다거나 자리를 변경을 한다거나 보직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이 화깃살에 놓인 날에는 예전의 일을 즉 과거의 일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점검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내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실수 또는 그런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간섭을 받거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약속 자체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묘미 그룹입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세 개의 띠들은 목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중심으로 저는 이제 계산을 했는데 가볍게 월요일은 재살, 화요일은 천살, 수요일은 지살, 목요일은 연살, 금요일은 월살, 토요일은 망신살, 일요일은 월살, 일요일은 장성살, 자 이렇게 봤을 때 세 개씩 또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월요일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등을 맞대고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요. 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구설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측하기 힘들었던 힘든 계산을 하고 내가 덤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측불호의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집중하기 좋은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살에 놓인 날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변화가 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움직여야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은 가만히 계시면 복이 덜 들어오고요. 수요일은 움직이는 것만큼 여러 가지 일을 벌이거나 또 운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라도 좀 다녀오시는 게 좋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다시 내가 끝난 일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고 이성과 관련해서는 왜곡된 일을 또 겪으실 수가 있어요. 자아의 이 자수, 경자의 자수가 데이터를 왜곡하는 글자로 그대로 들어왔고요. 금요일은 월살에 놓인 날이에요. 이것도 이제 매사가 매끄럽지 않은 방해가 아주 큰 하루가 될 수가 있고 데이트날로 정하기에는 금요일이라서 사실 다른 금요일이 낫지, 이 금요일은 조금 별로입니다. 또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탈진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고 또 컨디션도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토요일은 12구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그냥 또 신중함이 떨어집니다. 의거치 않게 내 입에서 다른 이야기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실수로 어떤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며미의 힘이 강해지는, 목의 힘이 강해지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말다툼, 가벼운 다툼 수가 생길 수가 있고 내 고집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간단간단한 일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인오술띠를 한번 볼게요. 호랑이, 말띠, 개띠. 이 세 가지 띠는 바로 화의 기운으로 묶여있는 세 가지 띠입니다. 이렇게 지지 중심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자, 월요일은 육회살, 그리고 화요일은 화개살, 수요일은 겁살, 목요일은 재살, 금요일은 천살, 토요일은 지살, 그 다음에 일요일은 연살,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월요일은 어떤 무리한 요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담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고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또 화요일은 좀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다시 건드려야 하는, 다시 방문을 하거나 뭐든지 다시 손을 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요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냉정해지고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날이 서 있는 날이 될 수가 있고 예민합니다. 또 목요일은 재살에 놓인 날이니까 당황할 수 있는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 이 천살에 놓인 날은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서비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또 상담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직장인 분들도 지금 현재 자신의 재능, 실력이 그대로인지를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테스트해본 사람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 화해의 에너지가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지살에 놓인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멀리 갈 일이 생겨요. 내 가족이나 친구 또는 내가 멀리 이동할 일이 생기고 실제 움직여야 이롭고 마지막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목기지만 노출되고 홍보가 되는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고 또 지지를 받게 되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지는 것은 맞겠지만 이게 개묘일, 이 묘에 놓이는 상황 자체가 내가 사람들과 잘 섞이기보다는 내면으로는 사람이 그리워서 내가 사람에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람이 그립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고독해서 결국에는 어떤 화합, 즉 만남 약속이 없어도 만나러 나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띠별 운세까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좀 제작 시간이 많이 길어서 죄송하고 그래서 늦게 좀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편집 때도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상담 신청 언제나 환영하고 또 개인과의 신청 주시게 되면 온라인 강의로 즐겁게 반갑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띠별 운세는 지금 이거 했으니까 이제 기토부터 개수까지 진행할 때는 띠별을 제가 뺄게요. 이거는 일주일 치를 미리 했으니까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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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